지금까지 DNS가 동작하는 메커니즘을 살펴봤고요 그럼 이번에는 DNS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여러가지 정보들을 알아내는, 수집하는 방법을 좀 살펴볼 겁니다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example.com의 IP는 무엇인가 그걸 여러분도 알고 싶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걸 하는 방법을 살펴볼 겁니다 여기에서 사용되는 도구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도구는 지금 우리가 살펴볼 nslookup이고요 그리고 nslookup보다 더 바람직하지만 안타깝게도 윈도우에서는 기본적으로 아직은 지원하지 있지 않은 도구가 dig라고 하는 도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환성에 문제가 좀 있어서 저는 nslookup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능적으로는 비슷해요 우선 윈도우를 쓰시는 분들은 윈도우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알파벳 R을 누르고 여기다 cmd라고 한 다음에 OK를 누르면 이렇게 검은색의 프로그램이 뜰 거예요 여기에다가 이제 제가 하는 것 그대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맥을 쓰시는 분들은 스포트라이트에서 터미널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이렇게 저처럼 켜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리눅스 같은 시스템은 여러분이 아마 이거 키는 법 아실 거라고 제가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 윈도우건 리눅스건 맥이건 상관없이 똑같은 방식으로 nslookup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example.com이라고 하는 주소를 갖고 있는 컴퓨터의 IP 주소를 알고 싶다 그러면 ns, name 서버의 약자겠죠? 그 다음에 lookup, 찾다 이런 뜻이죠 한 칸 띄우고 example.com이라고 하고 엔터를 땅 치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유심히 보셔야 될 것은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알고 싶었던 example.com이라고 하는 이 도메인의 IP address가 93.184.216.34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위에 있는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도메인을 조회할 때 우리 컴퓨터가 직접 조회하지 않고 이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는 DNS 서버에게 의뢰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nslookup 했을 때 처음으로 나오는 이 정보는 바로 여러분의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여러분의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는 이 DNS 서버의 IP가 1.1.1.1이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은 이 DNS 서버를 통해서 여러분이 필요한 DNS 서버를 조회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non-authoritative answer라고 되어 있습니다 authoritative는 권한이 있는 이런 뜻이에요 권한이 있는 그러면 example.com이라고 하는 이 도메인에 대한 권한 또는 관할이라고 할 수 있는 name 서버는 이 중에서 누굴까요? 바로 여기 있는 이 name 서버가 example.com이라고 하는 도메인에 대한 결정권, 권한을 갖고 있는 서버예요 그래서 example.com에 대해서는 이 서버가 authoritative name 서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DNS 도메인 네임을 조회하게 되면 보세요 여러분이 조회할 때마다 여기 있는 DNS 서버에게 요청하고 그때마다 DNS 서버가 이렇게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면 이게 빠르게 했어요, 안 빠르게 했어요? 굉장히 비효율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터넷 또 DNS 시스템에서는 구석구석에 캐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example.com을 조회했는데 여기 있는 DNS 서버가 얘한테 물어보고 물어보고 물어봐서 example.com은 93.184.216.34이다 라는 사실을 알아서 여러분의 컴퓨터에게 알려주면 그 다음에 요청할 때는 자기가 기억하고 있었던 IP를 돌려주는 걸 통해서 성능도 높이고 네트워크의 부하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걸 뭐라고 하냐면 캐시라고 불러요 여러분 돈이라는 뜻이 아니라 저장한다는 뜻의 캐시예요 즉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을 일의 결과를 저장했다가 똑같은 요청이 들어오면 걔를 재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이 여기에서 조회를 했을 때 그 dns.example.com에 대한 IP를 누가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냐면 이 서버가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 서버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어떤 캐시가 응답한 것이라면 그것은 어설리에이티브 권한이 있는 서버가 응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non-associative answer 라고 하는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직접 물어보고 싶다면 이런 방법이 있어요 우선 example.com이라고 하는 주소의 name 서버가 누구냐 라는 걸 여러분이 알어내야 돼요 이 그림상으로는 누구예요? 바로 얘죠 그러면 nslookupy type type ns example.com ns는 name 서버의 약자죠 엔터를 치면 보시는 것처럼 결과가 어때요? 이렇게 나와요 즉 example.com이라고 하는 주소의 name 서버는 a.iana-servus.net이다 그리고 여기 있는 eop는 name 서버는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 도메인은 name 서버 두 대를 운영해서 하나가 죽더라도 나머지가 살아남도록 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여기에서 여기 있는 이 name 서버가 아니라 캐싱이 아니라 직접 물어보면 어떨까요? 이 컴퓨터가 얘를 통하지 않고 여기 있는 이 name 서버에 직접 접속하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기에서 한 칸 띄우고 이렇게 붙여넣기 하면 이 컴퓨터는 이 name 서버에게 직접 문의할 수 있어요 엔터 그럼 이때는 어떻게 돼요? non-authoritative 라고 하는 메시지가 없어진 것을 볼 수가 있죠 즉, 여러분이 자신이 조회를 할 때 사용할 DNS 서버를 여러분이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적어주는 것을 통해서 바꿀 수 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너스 type ns 라고 하면 name 서버에 대한 정보를 가져올 수 있고요 nslookup example.com 이라고 하면 나오는 이 결과는 뭐와 같냐면 마이너스 type은 a와 같습니다 얘를 생략하면 이것과 똑같은 걸로 간주해서 동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a라는 거 또 ns라는 거 이게 이제 레코드의 type이라고 하는 건데 a 말고 ipv6 그에게 넘어가고요 그리고 이메일을 위해서 mx 또 cname 또 text 여러 가지 형태의 레코드 타입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도메인 네임 시스템에서 여러분이 필요한 정보를 알아내는 방법에 대해서 nslookup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